구체적으로 식생조사를 합니다. 식생조사를 할 때 일단 하는 목적은 계획 대상지의 식생을 파악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어떤 식생이 어떻게 양호한 상태이면 분포하는지를 파악을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조사 방법에 있어서는 식생이 빈약한 곳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식물상의 상태, 자연상태인 경우에는 표본조사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쿼트라드법이나 접선법, 포인트법, 간격법 등을 두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방법들은 어떤 식물이 여기에 주로 분포하냐에 따라서 조사 방법이 절정이 되게 되는데 쿼트라드라는 것은 사각형의 형태로 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방형구법이라고 합니다. 방형구법. 그래서 쿼트라드법 같은 말 방형구법. 그래서 주로 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장방형이 직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정방형이나 장방형 형태. 때에 따라서는 원형의 형태로 조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호한 식생이 이렇게 분포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다 조사를 할 수 없으니 일정 부분만 뜹니다. 그러면 큰 나무랑 작은 나무가 같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제 조사 구역을 좀 크게 떠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나무가 이렇게 분포하겠죠. 그러면 이런 나무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고랑, 흉고 직경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의 조사를 매목 조사라고 하고 매목 조사를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쿼트라드법은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관목이든 지피든 다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이런 산림에서 주로 교목에 해당되는 그런 수종들이 참나무 종류입니다. 참나무류. 그래서 갈참, 신갈, 떡갈, 굴참 이런 종류인데 이런 참나무 종류와 그 아래 소교목들, 관목들, 지피들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라는 거 접선법은 군락 내 일정 길이의 선을 긋고 여기 선에 나타내는 식생, 1m면 1m 안에 나타내는 식생들을 조사하는 방법들을 접선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접선법은 큰 나무에서는 적용하지는 않고 보통 작은 초본류 정도나 이런 데서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포인트법 같은 경우도 이런 쿼트라드법을 아주 작게 만든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형태로 만들었다라는 거는 일단 높이가 낮은 군락에서 초본이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법은 높이가 낮은 군락에만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간격법은 일정한 간격마다 식생을 조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 간의 거리 또는 임의의 점과 개체 간의 어떤 거리를 측정한다. 이거는 교목에 가능합니다. 일정한 거리마다 거기에서의 식물을 측정한다. 그래서 이거를 간격법이라고 한다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사 방법을 나타낼 표인데요. 여기서는 고목이라고 하는 게 교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큰 나무입니다. 키 작은 나무. 이거를 조경계획학 책에 고목, 저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용어도 쓸 수 있으니 그냥 그런 용어 그대로 이렇게 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말하는 거는 큰 나무, 작은 나무, 초본, 이끼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거. 자, 커트라드법은 모든 식생에 다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접선법은 이제 적용되나 적합하진 않고 가장 적합한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선법, 포인트법은 아예 적용은 안 되고 그리고 초본이나 이끼에 가능하고 자, 간격법의 그냥 종류의 최단거리법, 인접개체법, 제외각법, 사군각법 이런 방법들이 있고 이거는 보통 키 큰 나무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